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가는 곳은 목적지 주변입니다. 음성 안내를 종료합니다.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도착했어요. 센터장님도 만나 뵙고 또 안에 내부시설, 또 프로그램들이 어떤 게 있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알아볼게요. 여기 한번 둘러보려고 하거든요. 1층부터 둘러볼게요. 우리 센터장님이에요. 여기. 오늘 혈압을 땅 대사증후군 검사하고 체력 측정 인바디 디지털 어린이로 행동실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미만 아이들 유독 구내 게임 신차활동 이런 식으로 있으면 그림 보면서 풍선 맞추고 그림 맞추고 신차활동 놀이 여기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저녁에 진행을 하면 같이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매주 월요일 오전에 이렇게 65세 이상 원하시고 신차활동을 하고 신차활동을 하고 경문장에 5강자로 필링이라고 해서 10주 프로그램을 하고 운동 처방도 해드리고 운동 처방도 해드리고 운동을 하고 있으면 맞추고 알아듣고 이거는 제가 하는 거예요. 시니어 스포폰 톡톡 운영 임산부 힐리트도 요리 유지 이거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건강 측정하고 밴드운동 내산림운동 원예 요리 문화 초등 돌고마다 건강체험관 통합관관리체험실 공동처방 수유시 보장업실 2층에는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주방위생실 금량생각 통합사무실 조리체험도 있고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체험실 그다음에 다양한 건강관리 교육 프로그램 건강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홍보로 공부하세요 진짜 아 나 건강은 건강은 병이 걸리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은데 3D 모션으로 활용해서 체력하고 건강 측정 여기는 음파진동운동기 자세분석 측정도 하고 자세분석 측정도 하고 자세분석 측정도 하고 이렇게 틀어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튼튼 반증이나 거북도기나 틀어진 분들 측정해서 운동기 케겔운동기라고 해가지고 아 여기에서 여기 앉아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이건 셀프로 자가로 시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고 미세 단백뇨나 니코틴 나트륨 검사할 수 있는 유화 검사 아 그러면 이거는 장애 환자 고혈화 환자들이나 그다음에 내가 얼마나 짜게 먹는지 담배를 풀었을때 니코틴이 소비하자도 나오는지 이런 걸로 검사해 주면 잠깐 골밀조 검사 그리고 어르신들이 고혈화 검사 저한테 필요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50대 이상한테 꼭 필요한 골밀조 검사 네 오늘 혈관 건강하고 스트레스 검사 손가락을 이용한 원파를 진동을 해서 스트레스도 나오고 혈관 건강이 내가 지금 현재 오는 상태인지 볼 수 있는 무중력 가망치료라고 조금 확충 호망치료랑 호망치료랑 층만증 약간의 강렬한 디스크 같은 거 제한치료 우리가 이제 순환운동 장기라고 해서 주로 어르신들이 통합건강관리실에서 건강 측정과 치료 측정 다 하고 만나는 여기서 한 일일 한 6,70년 오셔가지고 아 그거 안녕하세요 우리의 운동처방사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좀 예쁘신 분이 운동처방사 다 오시네요 몸매도 너무 좋으시고 몸매도 너무 좋으시고 이곳은 평창군에 주소를 두신 분들은 다 활용할 수 있는 곳이죠 다 활용할 수 있는 곳이죠 다 활용할 수 있는 곳이죠 네 그리고 낮에는 어른들이 많이 오고 밤에는 중장년층들 여성분들이 퇴근하시고 오시면 퇴근하시고 오시면 라인댄스 중장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벽을 보세요 여기 벽을 보세요 유도죠? 변경 조성 너무 예뻐요 지역사회 주민들이 참여했다고 보여요 재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여기는 전문가들이 다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물리치료사가 여기 근무를 하고 계셔요 어린이 건강해지는 것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대상으로 운동 구강위생실 손 씻기 어머 귀여워 손 씻기 그 다음에 구강 어떡해 너무 귀여워 여기는 치아의 종교 음식 자세 가르기 자세 그 다음에 안전 안전에 대한 교육 디지털 써있으시고 여기는 금연크림이 보험식 금연크림이 이쪽은 그 다음에 담배 술 그 다음에 영양 식단에 대해서도 식단에 대해서도 식단에 대해서도 영양 도리체험실 그리고 영양 도리체험실 아버지 요리교실 아 여기서 요리교실 하시는 거예요 웰빙 웰빙데이크를 만들기 여러 가지로 다 도시락 만들기 하시되요 생애주기 영양 도리실 수 있습니다 고혈압관리식단 당뇨관리식단 또 성인비만관리식단 고지혈증관리식단 고지혈증관리식단 요렇게만 이렇게만 먹으면 굉장히 건강이 없게 되겠는데요 건강식이죠 네 불량마트 건강마트 애기들 아기들 칼라푸드 색색피아 그 다음에 식품쓰는 자전거 영양에 대한 컨텐츠들을 활용한 교육청석들 아 안녕하세요 네 저도요 네 신이요 지금 이것은 실버 댄스를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원 엣 투 엣 그러죠 한 번 더 시작 하나 나갈 때 동네즈로 나가주시는 거예요 시작 원 투 엣 다시 시작 수려증까지 시작 아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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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강사선생님 수고하셨는데 큰 박수 한번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수려증 홍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시니어 스마트폰 톡톡 교실에 참여하여 처음에 하이팅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수영을 곳곳에 우리 센터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잘 찍었고요 평창군에서는 무령화사회 또 출산 장려를 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정말 잘 마련되어 있는 곳이네요 여기는 건강관리 전담기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